둘, 셋, 박탈! 안녕하세요, 박탈수입니다! 와우! 달, 달, 무슨 달 생방 맞춘 둥근 달 어디 어디 섰나 거기에 있지 아, 무슨 거예요? 그렇지, 네. 자, 여러분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추석! 추석이네요. 세대명절. 서강 뭐가 생각나세요? 떡이요, 떡. 성편, 성편이죠. 한가위, 토끼. 토끼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달, 달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예. 또 안으로 생각나죠. 그렇죠. 아, 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, 천구 마비의 계절. 아, 이 추석 아니겠습니까? 천구 마비. 추석을 맞아서 형 다 같이 한 번 이 둥근 달의 소원을 한 번씩 빌어보는 시간에 좋네요. 네, 한 명씩 아까 제가 이렇게 돌고 있을 테니까 손을 빌어보세요. 아, 네네. 전 세계에 살아 존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기를 하! 제 소원입니다. 어, 좋은 소원이에요. 자, 다음. 드리드림. 어, 저는 이제 호비 형이 전 세계 많은 분들 그리고 팬분들의 안일을 걱정하셨으니 저는 어, 우리 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멤버들이 어, 언제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. 자, 저것도 써버리다니. 자, 마지막. 저것도 써버리다니. 자, 윤기 형 어떻게 할까. 멤버들의 모든 가족들, 친구들, 친구들. 옥기에서 쳤던 모든 인연들의 건강과 평안에 기도합니다. 띵. 띵. 자, 태형이 그 다음 마지막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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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이 멤버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하하하하. 띵. 자. 하하하하. 너 왜 여깄니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자, 채형이 선. birth 인강 충돌의 성향상 сейчас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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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하하하하. 어, 모든 사람과 가족과 팬분들과 그 그, 그 걸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반려동물까지 반려동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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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해충 빼고 해충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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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아닌다 행복이에요 좋아요 음충의 행복까지 해충 빼고 물고기 남았다 다른 행성도 던져요 자 외계인 있기를 바라며 뭐 잘하는 거야? 네 하루하루 코너이고 다 조식되어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저희 팬분들과 함께 행성 토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땡!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소원을 모아서 자 여기 손 모으세요 손 모으세요 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 좀 잘 보기 앞에 눈 감으시고 자 부신다만 안 돼요 자 눈 감으시고 일어서라 해 하나 둘 셋 일어서라! 귀여워! 오! 소원은 이뤄질 것이다 여러분은 장원의 한가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굿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올까요?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! 두가위 세가위 네가위 오가위 네가위 오가위 절반이 집에서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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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 진미아